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인식하는 자기의 얼굴은 주로 정면에서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에 눈의 크기라든가 코 퍼짐의 정도라든가 얼굴 브이라인 등이 그 측정에 주된 요소를 이루겠지만 남이 내 얼굴을 보는 각도는 정면에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침도 튀고 입냄새도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면에서 이렇게 서로 다정스럽게 보는 시간보다는 옆면이나 사면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 특히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본인 프사를 보면서 그런 잡버그라는 내 얼굴과 남이 생각하는 내 얼굴이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옆얼굴가 연예인의 옆모습에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어찌 보면 한가인의 비숭각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 여성분 얼굴 옆모습의 특징으로는 코끝에서 코끼등 인중 윗입술로 이어지는 연예인 비숭각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95도에서 110도 정도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만 이 왼쪽분의 경우도 약 100도 정도의 이상적인 비숭각도에 듭니다만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 여기 좁은 비숭각도부터 열린 비숭각도까지 한번 다 모아보았는데요 왼쪽은 노란 화살표 사이의 각도가 좁은 비숭각인데 뭐 한 40도 정도가 되려나요? 그 중간 여성은 왼쪽보다는 더 열린듯 하고요 오른쪽분의 경우 비숭각이 정말 쫙 열려버렸습니다만 돌출립에서 비숭각 수술을 한 것 모양으로 예쁜 비숭각과는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얼굴 예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비숭각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여성분을 보면 이상적인 비숭각인 95도에서 110도와는 동떨어지게 아주 좁은데도 불구하고 예쁜 이유는 바로 인중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코가 높다고 하더라도 눈이 아주 조그만하면 안 예쁘듯이 얼굴이 V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코가 납작들찬 코라면 예쁘지 않듯이 정면 얼굴에서의 예쁨의 중요도는 1번 눈, 2번 코, 3번 얼굴형이 되겠는데요 옆면 얼굴에서도 이상적인 비숭각도라고 하여도 인중이 길다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을 그림으로 변환한 것인데요 왼쪽의 경우 코끝과 윗입술로 이어지는 비숭각이 70도에서 80도 정도 되었는데 비숭각 수술로 오른쪽과 같이 약 110도 정도로 만들었을 때의 하관 느낌은 일반인 얼굴 라인에서 연예인 얼굴 비율로 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왼쪽 수술 전에서 오른쪽 수술 후 모양으로 고양이 수술, 로블캣 수술 등으로 비숭각을 바꿀 때 비스듬했던 인중이 이렇게 고추 서게 되면서 자칫 긴 인중이 되겠는데요 비숭각이 열리기는 하지만 인중이 길어지면 흡사 원숭이 인매가 되는 비숭각 부작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서 비숭각도는 둘 다 100도에서 110도인데 왼쪽은 별로 예쁘지 않고 오른쪽이 예쁜 이유는 바로 이 빨간 화살표의 각도 때문인데요 즉 이 파란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수직 방향이면 예쁜 비숭각도지만 왼쪽처럼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경사져 있게 되면 이상적인 비숭각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쁘지 않게 됩니다 즉 비숭각을 만들 때 코끝 성형만으로 빨간 화살표를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랫변 쪽에 경사진 파란 화살표를 이렇게 세워 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 쪽 즉 코끝 쪽은 전혀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파란 화살표 쪽 즉 인중 쪽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비숭각을 예쁘게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각도의 양 그러니까 90도다 70도다 80도다 이런 각도의 양보다는 방향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비숭각도인 100도를 유지하면서 연인 비숭각을 만들 수 있는지 혹시 비숭각 필러나 귀족수술 고양이 수술 만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코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들창코가 되겠죠 비숭각도를 만들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